Choose a word from the box to match each meaning, then write the word in the puzzle boxes. Ranger라는 것은 순찰, 순찰자. 가끔 서양 옛날 영화를 보면 말 타고 이렇게 배회하는 사람들 있죠? 약간 카우보이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Ranger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뒤에 apostrophe와 S가 붙어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순찰자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Rangers Coats 하면 이 순찰자의 Coat가 되겠죠? Lengthly는 길이가 긴, 아주 긴이고 Beyond는 뭐뭐 너머, 어디 멀리 너머, Burrow는 구멍. 여러분 스타 좋아하시죠? 게임? 거기에 있는 애들이 Burrow를 하죠? 그게 바로 구멍입니다.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Warning은 어떤 위험하다는, 위험표시, 주의하라는 표시. 그리고 Distant는 저기 멀리 너머. 이것도 멀리 너머라는 것인데 뜻을 구분해 보자면 Beyond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뜻은 비슷하지만 Distant는 멀리 있는 이런 뜻입니다. 1번 A whole dog in the ground by an animal Burrow죠? Burrow 2번이 넘어, 3번은 Beyond. 4번 Long, 긴. Lengthly. 5번 Belonging to a Ranger. 어떤 Ranger의, Ranger가 소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게 되겠죠? 그래서, 아, 5번이네. 5번. Ranger. 이렇게. 아, 여기가 아니죠. 이렇게. 6번. Far away in space or time. 자, 어디 멀리 있는? Distant.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